그렇고 뭐 예를들면 이게 제일 쉬운거죠 고호키 장풍이 멀리서 막으면은 후딜이 적잖아요 이 X같은 캐릭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에요 장풍 자체가 날라가면서 멀리서 저 저렇게 써있는거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오긴 하겠죠 17에도 막히긴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뭐 거의 안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아 역시 작은 캐릭이라서 안돼요 가타강발 할거같은데 가타강발 보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요 기단킥도 안들어가는 드라우니 C전에서는 아 하타강발 맞고 딜캐 멋있게 하고싶은데 보통 하단 한번 톡 때려주면 하단간발 잘나오는데 오 운전 안하시네 오 조졌다 강발 강발 아 그렇지 아 잘못됐어 지캐 아 미친 에라 레드나 맞아라 아 아 잘못 눌렀어 아 원래 막은 다음에 시오크업 하려고 그랬거든요 레아 레아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레아를 늦게 눌러서 그 레아가 안나가고 죽었어 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을까 아 루아이 저새끼야 어웨이스하니한테 또 졌네 에이 빈신 하면서 역시 철권의 짱은 어웨이스하니다 하니 미만 잡이다 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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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은 기상 왼손이 안 들어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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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죄송합니다 띵 아유 개멀어 하단감발 안쓰면은 근데 또 내가 퀵콕하기가 편해요 하단감발 때문에 퀵콕은 원래 좀 꺼려지는건데 하단감발 안해주면은 퀵콕하기 편하죠 오! 와우 아 뭐야 아이씨 잘못들었어 퀵콕도 막히면요? 막히면? 맞추면? 맞추면 강제이지 이득이 19야 하우두유-가워드 애니팁스 아이두 포워드 포워드 백 그냥 뭐 하단이랑 하단 아무거나랑 그냥 이거 팔꿈치 엎어도 이지고 헬로우 드리턴 음 왓더팍 어 잘가요 오 내가 잘가요 짠손 짠손 아이구 살려주세요 아직 테켄 좋아해요? 네 저는 테켄 좋아해요 근데 시 제 아... 반응은 테켄 안 안나 왓더퍽 하 일어나라 앉아라 망했다 확 아이고 질개 실수 스티브야? 뭐 철권6BR부터 계속 간게 아니라 태그2는 좋진 않았고 세븐도 좋진 않았고 그니까 진짜로 간퀴계 계속된거는 철권6 에 철권6BR하고 철권7FR부터 엑드 그냥 그때 스티브는 지금보다 상성을 더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줄리안한테 진짜 너무 힘들고 로우한테도 그땐 힘들었고 지금은 로우한테 괜찮거든요 와 그러면 좋았다 아이고 오우 오븐 어 어 어 어 어 기 안쓰나요? 시즌1도 사귀었지 스티븐은 그냥 계속 좋았어요 그니까 막 철권 세븐 에포앨브 턴이 계속 좋았어 지금 레드 진짜 너무 좋고 아이고 또 잘못 눌러줘 이렇게 하면은 스미파이 막히는 상황 이것도 에포아이래요 지금 이것도 에포알이 총 4가지 버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4가지 버전이 뭐냐면 그냥 아케이드때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즌1이 이제 스팀에 나오면서 바뀐 버전이 시즌1 이렇게 시즌2 시즌3 해서 4가지 버전 스티브가 더 좋다고 리로이보다? 비슷하지 않나? 비슷하지 않나? 어 됐다 와 되네 어 됐다 와 되네 야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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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Moh 왜 너무 아 맞예 아유 실패 스티브 네 Those 잠바 에니 로드 토네 형 로드 야 그러면 다음 대회는 다음주에요 아이고 에이 아 뭐야 에이씨 스티브 탑5지 내 생각엔 그래 사람 생각은 다 다른거니까 제가 샤인 안좋다고 얘기했을때 다들 샤인이 안좋다고 생각했던것처럼 투혼형이 스티브 안좋다고 말하면 스티브 안좋다고 느끼니까 아니 세명안에는 못들지 기스 아 기스랑 비슷하겠다 기스랑 비슷한것 같고 나는 스티브가 폴이랑 폴이랑 비슷한것 같애 등급이 스티브 그 스티브